이건 아니야. 펜트 어떤 거 같아? 어떤 게 나아? 이거, 이거, 이거. 동무가 저기, 저기서 그냥 네 맘대로 써. 알았지? 뛰어놀아. 뛰어놀아. 나 원래부터 제 테스트 안 쓰려고 했어. 그래도 여기서 제일 막내니까 네가 여기 쓰면 돼. 이거랑 저기 쓰자. 맞아, 맞아. 나 형이랑 쑥대. 세종아, 앉아와. 콘텐츠도 된대. 너 혼자 줄게. 자, 첫 캠핑. 감사합니다. 즐겁고 갔다 올까요? 언니. 오랜만에 진짜. 우리 가족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어디 가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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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예쁜 곳 되게 많은데. 얘들아, 도착했다. 우와, 여기 나무가 많다. 좋다. 이리 와 봐. 아, 이거 짐을 들고 한참 가야 되는구나. 이리 올라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야. 좋네. 좋은데요? 저렇게, 저렇게 이제 데코가 돼있다. 펜트를 쓸 수 있네. 정말 좋네. 엄마, 엄마 왔어. 오셨어? 왔어. 오셨어? 어디 오셨어? 어? 누가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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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뭐야, 이거. 웬일이에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빠. 여기는 뭐야? 오빠가 아는데요? 경목아. 경목아. 오, 큰애. 안녕. 찬영이, 찬호지? 찬영이, 찬호. 찬영이, 찬호. 여기 경목이. 경목이 인사해요. 여기 공대이고. 여기 형이 아니야. 왜 이렇게 인사하는 거? 형한테 막 뭐 부탁해도 돼.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게요. 어, 보고 싶었어. 아, 반가운 거야, 둘이? 너의 저 말씀만 많이 듣고. 그러니까. 네. TV에서만 보고. 아, 저를요? 이분도 지금, 이분은 연예인을 처음 볼 거예요. 아, 네네. 연예인을 처음 뵀어요. 아, 무슨. 우리 형이 연예인. 아, 진짜 통해서 처음 뵌 거예요. 어우, 진짜? 연예인이랑 사는데 뭐. 아, 네. 그치, 연예인이랑 사는데 뭘. 랩 좋아한다며? 와우. 랩. 나도 좋아해. 응. 랩네임 있어? 응. 진짜? 나는 생각 중이야. 요즘 5학년들이 최고의 인사가 랩이에요. 야, 맞아, 이거 빨리 형들 전달해. 형하고 동생. 우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대. 마미손. 저거 구하기 어려운데. 저거, 저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건물. 야, 너희들 너무 웃기다. 인생샷 한 번 찍혀. 아니,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빠 기대는 안 했어? 기대. 형, 기대는 맛있죠? 나는 이게 일단 네가 우리를 초대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지. 야, 이건 사실은. 이거만 해도 우리는. 형 텐트, 형 캠핑 좀 해 보셨어? 나는 해봐. 여기 텐트 이런 데 있더만. 진짜? 형,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야.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죠? 그럼, 얘도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시키잖아. 나는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편해질 수 있겠다. 아니, 진짜 저는 캠핑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처음이고. 애 하려고. 일단 복체를 쳐야 되잖아. 텐트 치고 빨리. 밥을 먹어야지. 애들이 배가 고플 거야, 이게. 그렇죠. 야, 지영아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막 빨리 움직인다. 어떻게 빨리 하고 애 밥 먹어야지. 그래, 빨리 배가 고프다. 자, 매뉴얼을 읽어줘. 두 개를. 근데 이거를 먼저 해놔야. 근데 이게 바닥이 팩을 못 박는 바닥 아니야. 저기 안에 어디다 놨어? 안 빠지려면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놔야 돼. 이야. 들어갔어, 그냥? 어떻게 그냥 들어갔어? 저기에는 사실 박는 게 아니고 폴대로 세워놨다가 주름 밖에다 박는 걸 텐데, 그렇죠? 근데 박아버렸어, 이게 나무에. 멋있다, 진짜. 봐봐. 거기에 고개 들어가? 어? 자기 힘 진짜 세다. 아니 색깔이, 색깔이 너무 야시시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야시시 오빠. 이게 요즘 트렌디야. 구조 받으려고 그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니다, 너네. 저쪽 뜬겨봐. 펴봐, 쫙 펴봐.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군인. 군인 한 손에 가져가니까, 한 손. 박사야, 박사야. 진짜. 미격훈련 때.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펴봐. 쫙 펴봐. 우와. 엄청 크구만. 그치, 얼굴 좀 너무 크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오빠 여기 살림 차리겠네. 땅 샀나 봐, 오빠. 야, 이거. 펴로그리 글라이딩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이건 뭐야. 시험이 준비 왔어요. 여기서 그냥 나아치면 돼요. 이거 들고 이렇게. 아니, 이건 어디서 샀어? 이거 안 찍어줘. 야, 이거는 저기 히말라야 갈 때 쓰는 거 아니야? 어머. 우리 이거 하나 치고 같이 자죠. 맞아. 오케이. 바뀌어야 돼. 됐어. 됐다고? 이걸 이제 구부려야 돼요. 오, 그게 나온다. 세여서 풀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구부려야 돼. 여기 안 넣었어. 여기,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다시 빼. 차리아, 저리 뒤로 가. 당신 잘한다. 내 왕년에 어? 캠핑하던 여자야. 확실히 아버님이랑 다니신 거 같아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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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왔어, 왔어. 까. 빨리 되는 것 같아. 오. 너무 되네? 오, 오, 됐어. IO아... 와. 오, 되는 것 같아. 오, 오, 오. 우와! 조시. 저기요, 스토퍼즈. 우와, 너네가 더 빠른데? 네. 아, 이러면 들어가, 빨리. 대고리네, 대고리야. 굽다, 진짜. 이너 텐트도 있고. 그치, 하나만 있었어도 될 뻔했네요. 귀여워,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뻤어. 집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전화 바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아까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텐트는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저걸 미리 봤으면 우리가 이거를 안 갖고 오고 저기에 다 같이 모여서 저걸 치는 게 빠른 거지. 텐트 어떤 거 같아? 어떤 게 나아? 이거, 이거, 이거. 아이들은 큰 거 좋아. 근데 여자아이들 같았으면 핑크색을 골랐겠죠? 그럼요. 밝은 색이 좋지. 이거, 이거, 이거. 역시 이게. 애들은 다 커야 돼. 정모가. 정모가 저기, 저기서 그냥 네 만들었어. 알았지? 뛰어놀아. 뛰어놀아. 나 원래부터 저 텐트 안 쓰려고 했어. 말 안 해도 그냥 쓰려고 해. 이거 쓰고 싶지 않았대. 난 얼마나 이쁘면 하는데 왜. 그러면, 찬호야 너는 그래도 여기서 제일 막내니까 네가 여기 쓰면 돼. 이거랑 저기 쓰자. 응, 맞아, 맞아. 형이랑 싫대.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너 혼자 줄게. 어.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 색깔이 조금 옷 색깔하고 넣었네. 빨간색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빨간색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간 옷이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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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수가 있어. 웃을 수가 있어. 개그우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근데 그래도 우리 텐트가 훨씬 크고 그 그 뭔가 아늑해요. 집처럼. ahh! 봉지 2 3 3 3 6 3 5